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령님 이번 영상은 양녀 9월 10월 양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양띠 여러분들 제가 7월달 8월달에 살을 찌우는 양띠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살이 찔리면 일단 마음이 좀 편해야 되죠? 아닌가? 저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살이 찌는 것 같고요. 마음이 편하면 좀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찐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양띠 여러분들은 7월달 8월달에 좋은 성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9월달 10월달이 되니까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넓은 들판 울타리에 잠을 자고 있는 낮잠을 자는 그런 양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건강적인 부분도 많이 올라갈 거고 공부 같은 거 공부도 많이 들은 형국이고 특히나 가정을 꾸리고 인연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나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인연들과 환경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에너지 투자를 하는 타이밍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을 독립을 해서 나만의 공간에 뭔가 창출을 한다든가 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나만의 뭔가 일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연애를 시작한다든가 가정을 꾸린다든가 모든 일사들, 내가 뭔가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과 일들을 헤쳐나가는 일들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급한 마음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좀 내가 심신의 안정을 좀 잘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너무 많은 변동수, 이동수가 생기는 부분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특히나 내년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3제에 들어가는 운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의 많은 결과들을 내서 연말에 운기들을 조금 이제 다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특히나 좀 집중해가지고 내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큰 기반을 나가는 잡아나가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뜻깊은 9월달, 10월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물을 볼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4살이 되는 신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 조금 시련과 고난이 있네, 흉무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 이게 잘 풀릴까 보니까 아, 그러네요. 오, 그래도 굉장히 극적으로 일발 역절의 그런 운기, 전화위복의 운기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꾸준함이 큰 결실을 가지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작은 발걸음이 큰 결과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매일 1시간씩 런닝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발이 무거울 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마라톤 하프 정도를 뛸 수 있지 않을까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일상상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좀 무탈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그만큼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런 타이밍이신 것 같고요. 특히나 인간사회 덕망에 있어서 내가 식구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운기예요. 안바크로 뭐 이렇게 애완견, 반려견이 생길 수도 있고 집안에 뭔가 출산을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조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자제분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또 직장생활하면서 밑에 내가 아랫사람, 팀원들 뭐 이런 게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사업하면 사업하는 매장에 직원들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많아지는 만큼 책임감도 좀 높아지는 좋은 운기, 좋은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인간사회 덕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컨디션적인 부분은 굉장히 원활합니다. 외부 활동하는데, 내부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음식을 먹는데 조금 조심하라고 합니다. 좀 탈락거나 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시니까 여름철에 조금 이제 나의 것 같은 걸 드실 때 좀 푹 익혀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작은 행동이 큰 결과가 나온다 한 것처럼 행제수의 덕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은 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 오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보기를 금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사람들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분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6살 이내는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9월 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다. 고민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울 때는 이게 어떨까요? 아하, 좀 시련과 고난이 되는 형국이니 망설이지 말고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는 그리고 내가 당장의 뭔가 결과를 내는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주변에 확장하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구하고 만들고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투자 되는 부분 마음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인간사의 덕망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사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공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만큼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으니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너무 상처받는 그런 부분들 너무 깊이 있는 마음을 주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보험금 같은 거 받을 일이 한 번쯤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하지정맥류, 백내장 이런 거 하면서 보험금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잔부상 같은 건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큰 부상은 아니겠지만 자잘하게 생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손가락을 좀 삔다든가 어디를 좀 접친다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지금 현재보다는 무조건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때도 지금 회사가 월급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괜찮은데 내가 바라보는 이상 간에 조금 그릇이 작아 보일 때는 과감하게 일 때는 뭔가 이직적인 부분들을 투자하는 게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작게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큰 물에 가서 노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을 한 번 재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8살이 되는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역시나 조금 고민하는 일들이 있겠다. 조금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0월달에는 오 이런 일들이 그래도 내가 고민하는 만큼 안정을 취하는 만큼 좋은 일사들이 잘 펼쳐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키워드 자체가 긴 방황 속에서 목적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알게 모르게 건태감이라든지 목적지를 좀 찾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아 이걸 무조건 해야겠어. 저걸 해야겠어. 딱 정확하게 목적이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부적인 만족감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인간사의 동망에 있어서 배우자의 운, 연애 운, 인연수의 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명예를 얻고 오랜 시험을 합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알아줄 수 있는 인연, 배우자, 주변 사람들 인연들을 만나는 것 또한 삶의 뭔가 그런 많은 위안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동력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큰 병을 좀 치료를 하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활력적인 부분들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일정 빨리빨리 잡으셨으면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당장에 큰 금전이 생기는 거 아닌데 새로운 금전의 수단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업적인 부분, 주말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부분들, 금전적인 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하시니까 당장의 뭔가 내가 본업보다는 재테크라든지 부업적인 부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소소한 일들의 금전수가 많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삶에서 크게 매출이 일어난 것도 좋은데 길 가다가 만원짜리 하나 주문하거나 소소한 건데 2만원, 3만원짜리 로또 당첨되는 거 이런 거 있죠. 소소한 당첨 행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한 당첨의 운, 행제수의 운이 있다 하시니까 좋은 성분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0세가 되는 의미생양띠 여러분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변동수, 이동수가 많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10월달에 이게 좀 진정이 될까 보니까 아하 좀 실현과 고난이 되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대처를 하는 부분에서 급하게 대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긋하게 좀 멀리 멀리 대처를 하라고 하고 내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니 주변 사람들이 꼭 도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사회의 동망적인 부분에서 귀인의 수가 있어요.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남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참 살다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이고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귀함을 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요. 내가 뭔가 시술 받는 일, 조금 이제 부상적인 거, 치료 받는 일,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약 먹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발이 잘 든다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약을 드시면서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약에 의존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 좀 식단이라든지 건강관리, 운동 같은 거 꾸준하게 취미활동 하시면서 좀 챙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급하게 필요할 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종종.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쉬움 없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자, 그래도 급한 마음에 좀 생기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내가 좀 어렵다 하면 주변에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양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에 뭐 3대다, 들어가는 3대다 이것저것 좀 걱정이 많은 타이밍이긴 한데 자, 그래도 9월달, 10월달 이것저것 내가 덕망적인 부분들 기반을 많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운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이 끼인 만큼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연인분들과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냈으면 하고요. 그 한 가위만큼 올 한 해 연말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도련은 11월, 12월 연말 운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늘 도련은 11월', 12월, 12월, 13일을섬습니다. ята, 이분은 11월, 14월, 16일에 exclusive